한동훈 장관은 그냥 없어졌다 하는 순간 신고한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한동훈 장관은 이게 없어지는 순간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가 이걸 악의적으로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느꼈을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 핸드폰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폰 비번 못 푼 거는 사실 검찰이 안 푼 거죠 못 푼 거 아니죠 풀 수 있어요 왜 분실했냐는 거예요 네네네 핸드폰을 누군가가 중요한 물건을 분실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요즘 어떻게 마음이 어떤지 한번 자기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가면 가는 거죠 그냥 네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있나 보기도 하고 아니면 없다 그러면 관계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혹시 주신 거 있냐 혹시 분실물 신고 들어온 거 있냐 이렇게 해서 찾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됐을 때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안동훈 장관은 그냥 없어졌다 하는 순간 신고한 거 같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아 바로 신고를 해서 네 바로 왜냐하면 어떤 시민이 그걸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가 분실물 막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력회 행사들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거든요 누가 주워서 먼저 맡겼는지 네네 아니면 내가 어디 뒀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 뒀는지 이걸 확인하고 이건 도난이나 이 분실이 확실하다 하면 이제 분실물 신고를 하면 되죠 그렇죠 강력계를 불러요 아 진짜 왜 강력계를 불러 있을까요 강력계 강력계는 도난 네네 강도 도난 이런 데 이제 깡패들 상대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게 없어지는 순간 네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가 이걸 악의적으로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느꼈을 수 있죠 그러면 강력계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 공포를 느꼈던 거 아닌가 이게 불안감 공포를 느낀 거죠 이야 자 그 얘기는 뭐냐 핸드폰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는 거죠? 뭐 카톡이 있을 수도 있겠고 네 뭐 대화 이상한 대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상한 대화들이 뭐가 있을지 모르죠 네 근데 아이폰 비번 못 푼 거는 사실 검찰이 안 푼 거죠 이야 못 푼 거 아니죠 네 풀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핸드폰 이번에도 아이폰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때도 아이폰 비번으로 해가지고 뭐 안 풀렸으니까 네 뭐 뭐 이제 비밀 정보가 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홍보들도 아이폰 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얘도 홍보를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그렇게 뭐 걱정 없으면 잊어버려도 그렇죠 비번 돼 있는데 뭘 이렇게까지 벌벌 떨이래 뭐가 있나 게다가 최신폰이면 더 풀기 어렵다 그러는데 아 풀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선생님 시간이 걸릴지 풀 수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겁이 질렸겠죠 네 검찰이 안 푼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내 폰을 혹시 CIA가 가져간 거 아니야 뭐 CIA는 그냥 볼 수 있을 텐데 풀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뭔가 강력기 형사를 불리는 과잉 반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거 같아요 심리적으로 뭐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카톡 같은 거 카톡 김건희랑 뭐 한참 카톡 많이 읽어봐야 되겠습니까 네 네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부터의 지령들 아 뭐 여러 가지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 네 그런 거 자기가 보낸 또 문자들 이런 것들만 드러나도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 뭐 사진은 안 찍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분실했냐는 거예요 네네네 핸드폰을 아 흥미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핸드폰은 예예 이 핸드폰을 중요한 물건을 분실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아하 라고 본 게 사실 타당하거든요 네 저는 예전부터 누군가가 중요한 물건을 분실했다 그러면 어허 이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요즘 어떻게 마음이 어떤지 네 한번 자기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 오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아 근데 안동훈 장관한테 핸드폰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가발 답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선생님 핸드폰 잃어버리는데 이 정도였으면 강력기에 형사 투입했으면 가발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고 그런 얘기를 그때 군대 투입하는 거죠 군대 투입 가발은 잘 안 입으면 없죠 이게 벗겨지면 아니까 네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텐데 이건 뭐 한동훈 장관은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거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핸드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진짜 그렇죠 이걸 분실했다라는 것은 원래 분실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습관일 수 있겠지만 나름 꼼꼼하고 완벽하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나름대로 신경쓰고 네 아주 신경 많이 쓰죠 그런 사람이 뭔가 분실에 따라하면 요즘에 심신이 심리 상태가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본인도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이것저것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실 사건도 터졌지 않을까 하는 추론이 가능한데요 그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바쳐왔죠 그렇죠 시킨 거 다 하고 해낸 건 없습니다 그런가요?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라는 명령도 뭐 수행을 못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지명을 했는데 털어도 안 나오니까 지금 흐지부지 되는 중이고 뭐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업적이라는 게 그러네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막 뭐 했는데 변종만 올리고 변종만 올렸는데 그럼 한번 해봐라 나 수사 한번 해보라고 하지도 못하고 네 성과가 없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뭐 괜히 뭐 법에다 걸어가지고 올린 건 다 기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란은 많이 일으켰는데 여기저기서 눈에 띄는 성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한테 좀 혼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불쌍해라 그럼 이제 한동훈 입장 한동훈 입장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한동훈을 다음 유력 대권주자로 보는 여권 내 경쟁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막 흔들려고 그럴 거고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한동훈이 몹시 불안한 거죠 불안정 그래서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다가 그것도 그냥 여유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깜놀해가지고 네 경찰 부르고 강력교 형사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다들 정말 강력한 충격을 줬습니다 네 정확하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찍혔겠죠 또 찍힌다 또 찍힌다 또 찍힌다 저 핸드폰 어차피 분실물센터 가면 찾는 건데 네 왜 저난리를 져가지고 말법에 올라 아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반대자들한테 또 빌미를 줄 거예요 그런 이제 불안감들이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계속 실수하고 또 사고 치고 이런 패턴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실수와 사고 침 네 아 그러네요 이게 같이 있는 거네요 네